만들었는데 김원우 선수하고 신영경 선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한 1시간, 2시간이 끝낼 거 한 5시간 만들었어요. 아 근데 딱 봐도 어려 보여요. 색깔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연두색, 파란색, 검정색? 생긴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 때문에. 이건 얼마나 걸리셨어요? 이건 진짜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. 로에로. 로에로 금방 만드셨다? 언제부터 이거를 취미로 삼으셨어요?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학생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잘 못 사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만 사다가 이제 프로틴하고 나서 좀 크고 좋고 그런 것 같아요.